가수 영탁의 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영탁 팬카페 탁스튜디오 주접이 풍년 주접단은 11월 11일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사회복지법인 예명을 방문해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지난해 kbs etv 팬심자랑 예능 프로그램 주접이 풍년 영탁편의 주접단으로 출연했던 팬들은 방송 후 1년간 기부를 준비 이번에 이불을 기탁하게 됐다. 예명은 장애인 거주시설 안동 예명복지촌, 예명바운빌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예명노인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불을 전달받은 예명 관계자는 노인시설에서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 중증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겨울낙이 꼭 필요한 이불을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탁은 두 번째 단독 콘서트, 탁쇼이, 탁스월드, 테이크서브W, 택스월드,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이다.